이거 뭐야? 잘해오도 이번 한 번만 믿고 판을 뒤집으라고. 뭔 소리야? 구청. 구청? 미쳤어. 야, 야, 야. 야, 야. 너놔, 놔봐. 안 가. 안 가. 못 해! 야. 아, 야. 가. 나 가. 아이들의 안전 위협하는 물류센터 반대한다. 조례 통과시킨 구의원들 당장 나와 찾아라! 아이들한테 위협하는 물류센터 방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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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부당해고 당한 임시 속기사 구청 알바 구세라 씨입니다. 박수! 구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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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라? 들어본 이름인데? 기호 5번 우소속으로 출마한 구세라 후보네요. 네? 구세라! 야, 구세라! 연살보! 구세라! 안녕하세요, 구세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당해고 당한 구청 알바생을 기대하셨겠지만 지금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5번 구세라입니다! 자!